음악 안나가 소개하는 이달의 책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안나가 소개하는 이달의 책은 오이승 작가님의 적절한 고통의 언어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견디는 삶이 아니라 부축하는 삶을 향한 용기있는 기록과 아픔 몸과 상처, 돌봄에 관한 따뜻한 공감의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심리기획자 이명수님께서는 이 책을 추천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겐 이유가 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거 하나만 피부로 실감해도 이 책을 읽을 이유는 충분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책의 일부분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1장 나도 남들처럼 살고 싶었다 각자의 외로움을 발견하는 시간 의사 선생님을 통해 나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 모임 장소에 들어섰을 때 충격으로 속이 울렁거렸다. 아무런 보조기나 도구 없이 걸어들어왔던 나와는 달리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아도 심한 다리 변형과 보행 장애를 겪는 이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모습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미래였다. 진단을 받고 병에 대해 찾아보았지만 그때만 해도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었다. 나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심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의 이미지만 접하다가 막상 모임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보자 생각보다 심한 병이란 것이 피부로 와닿았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세계에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동일시하며 따라가려고 애썼던 건강한 사람들만 존재했던 세상에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림자 같은 공간이 있었던 것이다. 속으로는 덜덜 떨면서도 애써 표정 관리를 하고 있을 때였다. 환호회 회장님이 본격적인 모임 시작 전에 인사를 건네러 왔다. 처음 오셨지요? 그녀는 심하게 터벅거렸다. 걸음걸이만이 아니면 어디서 본 듯한 학교 선배 같은 익숙한 인상이었다.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말을 걸어오자 안심이 되었다. 그녀는 저는 처음 왔을 때 기절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라고 내가 겪고 있던 마음의 혼란을 마치 들여다본 것처럼 정확히 짚어주었다. 회장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CMT 환자였던 아버지로부터 병이 유전되었다. 자식이 자신과 같은 병을 얻자 아버지는 그녀를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양육했다고 한다. 몸이 성하지 않은 아이가 나중에 자립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 공부를 독하게 시키었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이어서 중년의 남성분이 자기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분은 아버지가 환자였던 것 같은데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병에 대해 잘 몰랐다고 했다. 자신도 마흔이 넘어 증상이 시작되어서 다행히도 젊은 날에 하고 싶었던 걸 다 했고 직업 선택에도 어려움이 없었다고 당신이 의사라 이 병을 연구하는 분들을 돕고 싶다고도 말했다. 가족이 모두 오기도 했는데 엄마는 휠체어를 탔고 아빠는 간신히 걸었다. 아이들은 보행장애와 신체 변형이 심해 보였다. 부부는 건강한데 아이가 돌연변이로 CMT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있었다. 나는 가게에 환자가 없는 돌연변이었고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고서야 진단받았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증상은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지만 심하지 않았고 같은 질병을 앓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막막하고 모호했던 내 병의 빈틈이 메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비로소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았다. 적어도 가족들의 만큼은 내 상태를 온전히 잘 전달하고 이해받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내가 겪는 상황을 완벽하게 공유할 수 없었다. 내 상황과 감정이 가닿기도 전에 나와 가족 사이에 벽이 세워지는 기분이 들고 냈다. 특히 에너지가 많고 활동적이었던 남편과는 생활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한 번은 속상한 나머지 네가 내 몸으로 한 달만 살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울부짖었다. 나의 외침에 남편은 일주일도 싫어 라고 모질게 답했는데 남편의 대답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드는 구석도 있었다. 내 고통을 얕잡아 보지 않아서였다. 이곳에서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나의 과거와 현지 미래가 한자리에 모여 펼쳐진 것 같았다. 각기 다른 서로의 사연을 공유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깊게 들었다. 아픈 몸을 견디며 살아온 이야기를 반기는 분위기를 그곳에서 처음 접했다. 내 고통을 모른다고 원망 섞인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임의 사람들은 병의 증상이나 진행 속도가 제각각이었고 삶의 조건 또한 균질적이지 않았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어쩌면 이 병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의 소통만큼이나 차이가 날 수도 있었다. 처음에는 보편적으로 느꼈던 CMT 환자들 간의 경험이 어느 순간 미세한 균열이 생겨 벌어지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꺼내놓기 어려웠다. 자의든 타의든 결혼을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가치관도 달랐다. 뒤늦게 진단을 받고 아이에게 유전이 되어서야 알게 된 경우도 있었고 모르고 낳았는데 건강한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었다. 어릴 때부터 발병한 사람과 뒤늦게 증상이 발현된 사람은 인생을 즐기고 성취한 정도가 다를 수 있었다. 같은 병을 가졌지만 경험은 달랐다.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가장 아파하는 법이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 심하지 않은 정도의 불편함이었을 것이다. 과연 아프다고 이야기해도 될까?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을까? 같은 이름의 병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의 고통은 사소해 보일 것 같아서 자꾸만 내 고통의 크기를 의심해 보고 자기 검열을 했다. 그러나 고통의 토너먼트를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남지 않는다. 고통을 비교하고 경중을 따져서는 그 무엇도 나눌 수 없다. 엄교는 져서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에서 고통의 가장 큰 특징은 겪는 이에게 절대적이라는 점이라고 말한다. 고통 그 자체는 절대적이기에 나의 고통이 너의 고통보다 심하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대화는 소통을 막아버린다. 공감을 바라고 갔던 모임에서 각자의 절규에 잠시 압도되었는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나와 같은 병을 겪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위안을 느꼈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누면 나를 수록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공감대의 틈이 점점 벌어졌다. 같은 병을 앓고 있더라도 서로의 사정이 달랐다. 나의 고통을 알리는 데만 급급해서는 더 이상 나눌 것이 없어 보였다. 그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함몰된 고통의 소통에서 빠져나왔다. 그러자 고통을 이야기하느라 외로운 사람들이 보였다. 우리가 겪고 있는 외로움, 소외감을 이야기하자 서로의 교집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구분분투하며 각자의 외로움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CMT를 진단받기 전에 일이다. 친구와 학교 앞 문구점에서 제본 맡긴 자료가 준비되기를 기다렸다. 날은 춥고 관절이 뻑뻑하고 아파왔다. 그날은 아픈 게 유독 서럽게 느껴졌다. 친구에게 난 사실 다리가 많이 아파서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말했더니 그녀는 살짝 미소를 띠며 자기는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사람들 사이에 앉을 때는 항상 잘 들리는 쪽을 찾아 앉느라고 바쁘다고 했다. 친구가 겪고 있는 일을 그 전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노력은 매끄럽고 우아한 태도에 가려져 있었다. 그제야 친구의 외로움이 보였다. 같은 병을 알아야만 서로의 아픔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을 나의 외로움도 그녀의 외로움도 보편적이란 것을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야 되짚어본다. 2장 사람답게 사는 그 어려운 일에 대하여 고통의 객관화가 가능할까? 얼마나 아파야 진짜로 아픈 것일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곤 했다. 내가 느끼는 통증에 진짜로라는 표현을 덧대고 쭈뼛거릴 필요가 없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그때는 어느 정도 아파야 남들에게 말할 정도의 고통인지 눈치를 보았다. 항상 아픈데 어느 정도로 통증 수치가 올라가야 말할 자격이 있을까? 어떻게 표현해야 내 상태를 알릴 수 있을까? 통증은 구체화하기 어렵고 타인의 공감을 끌어내기는 더 힘들었다. CMT라는 진단명을 받았을 때 막막한 마음에 주변의 의사 지인에게 어떤 병인지 물어봤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지만 현장에서 본 다른 환자는 어떤지 궁금했고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다. 최대한 객관적인 답을 듣고 싶어서 그 병에 걸린 게 나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그분은 자세인 모르지만 이란 단서를 달고 별거 아니고 완전히 걷지 못하거나 이 병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라고 했다. 심각한 병이 아니라는데 안심이 되기는커녕 기분이 나빠졌다. 나중에 환우회를 찾아가서 직접 보았던 바로는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분들도 꽤 있었으나 그분의 설명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었다. 텍스트로만 접한 병과 실제는 달랐다. 사람들이 겪는 구체적인 고통은 의술의 영역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10대 후반 이후로 체중에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임신 기간 중에 몸이 확 불었고 통증도 심해졌다. 유산에 우려가 있어서 조심하느라 외출도 자제하고 집안에서의 움직임도 줄였다. 활동량이 줄어서 살이 찔까 봐 식사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출산 직전에는 원래 몸무게보다 20kg 정도 불었다. 많이들 경험하는 일이지만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살이 확 빠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아이의 무게만큼도 체중이 줄지 않는 충격적인 경우도 있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출산 이후에 불어난 몸을 원래대로 돌리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관절이 하중을 많이 봤다 보니 때때로 칼이 골반을 찌르는 듯한 예리하고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근육이 소실되면서 약해진 발목은 체중을 눌리면서 안으로 휘었다. 전신의 균형이 깨지며 몸이 뒤틀리고 으스러지는 것 같이 아팠다. 그렇게 아프면서도 너무 젊을 때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면 재수술을 여러 번 해야 할지 모르고 위험 부담도 크다는 염려 때문에 수술을 차일필 미뤘다. 의사들은 대부분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했으나 혹 있을지도 모를 재수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컸다. 차라리 현지의 고통을 참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아직은 어린아이가 마음에 걸렸고 생활의 모든 것을 다 미루고 치료를 받을 엄두도 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의 고통이 수술을 받지 않고도 참을 만한 적당한 고통인지 몰랐다. 그래서 무조건 참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30대 초반에 수술을 했어야 했다. 30대 초중반은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육아의 기쁨을 느끼고 개인적으로도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할 인생의 황금기였다. 결국 통증은 참기만 하다.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쳤고 경험했던 것들 또한 그 안에서 제대로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다. 통증으로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삶에 오롯이 몰입하지 못했다.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몸도 마음도 온전하지 못했다. 왜 좀 더 통증을 제거하거나 줄이려는 시도를 하지 못했는지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속적인 병증의 경우 살살 달래어 가면서 결정적인 위험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큰 치료는 받지 않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다. 돌이켜보면 당시 내가 겪었던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면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았다. 아픈 경험을 구체적으로 나눌 사람이 많지 않았다.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희생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고 해서 잃어버린 시간들이 보상되지는 않는 것 같다. 지독하게 참았던 시간은 상은으로 남았다. 병원에서는 통증의 정도를 1부터 10까지 표현하라고 한다. 1이 아주 미미한 정도의 통증이라면 10은 극심한 것이라고 한다. 그 극심함이 어느 정도의 극심함인가요? 라고 묻자 한 의사는 아이를 낳는 고통이 9나 10 정도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남자였다.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통증에 대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통증을 객관화할 수 있을까? 내가 10이라고 오기면 10으로 인정하고 극한의 고통인데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7이나 8로 말하면 그 정도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일까? 정말 아리송하게 이를 데 없는 기준이다. 객관적으로 비슷하다 여기는 정도의 통증을 겪고 있더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달라진다. 육체노동을 얼마나 하는지 휴식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건강관리를 할 경제적 여건이 되는지 주거환경과 근무환경이 어떤지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등 무수히 다른 조건들이 있고 그에 따라 통증을 느끼는 정도도 다르다. 통증은 겉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타인을 납득시키기 힘들고 환자 본인도 1부터 10가지의 단계 중 어디라고 인식하기가 어렵다. 당시에 나는 통증을 계속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느끼는 아픔이 대수롭지 않다고 스스로 축소하면서 참는 건 계속하다 보면 죽기 직전까지도 참을 수 있게 된다. 참지 못할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수술을 결심한 순간까지도 내 결정이 옳은지 마음이 흔들려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다. 과연 어느 정도가 참을 수 있는 수준의 통증이고 어느 정도가 참으면 안 되는 수준의 통증인지를 선생님은 잠깐 생각하다가 버스 정류장으로 한정거장을 걸어가지 못할 수준이라고 대답하셨다. 그 말을 듣는데 울 것 같았다. 이미 그런지는 한참 지났고 미쳐버릴 것 같은 심정으로 참고 참았는데 오랜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 남들이 참으라는 말을 왜 고지곳대로 들었을까 왜 그렇게 무식하게 참기만 했을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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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서 어떻게 쑤셔 넣을 수도 없는 회안이 흘러 넘쳤지만 한편으로는 그랬던 나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애써 감정을 사겨야 했다. 스스로를 향한 비난까지 견딜 힘은 없었으니까. 3장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 고통의 곁을 버티게 하는 힘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의 할머니를 돌보시다가 92세에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단 연락을 받고 바로 응급실로 모셨지만 30분 만에 사망하셨다고 한다. 부모님이 장례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할머니 곁을 지켰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댁은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손길이 닿은 살림살이들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놀랍게도 생크대에 컵 하나도 놓여 있지 않았다. 전날 저녁을 손수 차려서 할머니와 같이 드시고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지독한 성실함은 존경스러울 정도였다. 할아버지의 사망을 알렸을 때 할머니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나 곧 돌아가셨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말았다. 할머니는 문득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힌 것처럼 할아버지는 어디 있냐고 네가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또 금세 잊고 멍하니 누워버렸다. 단 하루만 할머니 곁을 지켰을 뿐인데 식사를 챙기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 내가 만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셨는지 한두 숟가락 뜨고 배가 고프지 않다며 밥상을 물리셨다. 그러고는 한 30분 지나면 배가 고프다며 다시 차려달라고 하셨다. 그날 여덟 번의 식사를 차려야 했다. 도대체 할아버지는 이런 할머니를 어떻게 돌보셨을까? 할아버지는 고통의 곁을 지키신 분일까? 아니면 고통 그 자체에 빠져 계셨던 것일까? 워낙 자기관리에 철저하시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싫어하셨다. 아파도 아프단 말씀 한 번을 하지 않으셨다. 할머니를 돌보고 한계에 이를 때에도 참고 또 참으셨을 게 느껴졌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나도 오래 지속된 통증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였다.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고통의 곁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내가 생각하는 고통의 곁이란 넓게는 고통받는 사람의 옆에서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사람, 가족과 친구 등 가깝게 지내며 마음을 나누는 사람을 의미하고 좁게는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할아버지는 고통의 최전선에서 돌봄을 담당하셨다. 당신도 열러하셔서 돌봄이 필요했을 텐데 그 와중에 할머니를 챙기셨다.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고통이 덜한 사람이 더 고통받는 사람을 보살피며 살아가고 고통의 곁을 지키는 사람도 자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한다. 수술 후 극심한 통증과 불안에 시달릴 때도 다행히 존엄을 잃을 정도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건 찰나였다. 가장 힘들 때는 간병인이 곁을 지켜주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감당할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내 곁을 지키는 데는 여러 사람이 필요했다. 돌봄을 나눴서도 가족들은 지쳐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했다. 가족들도 독립된 생활인이었고 나를 돌보는 일 말고도 각자의 생활에서 몰두하거나 헌신하는 일들이 있었다. 돌봄과 개인의 삶이 겹치면 리듬이 깨져 힘들어했다. 나는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다움을 잃는 과정에 더 큰 어려움을 느꼈다. 몸 상태가 변하고 조금씩 불편함이 더해지고 통증의 강도가 심해질 때의 소외감과 고립감은 더 괴로웠다. 찬물부터 서서히 덮인 물의 온도는 언제부터 치명적일지 알기 어렵다. 나는 내 문제에만 함몰되어 곁을 지키는 이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다. 내 고통을 이해해달라는 외침은 지겹고도 시끄러운 아우성이 되어버렸다. 계속 몰아붙이면 결국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 오고야만다. 돌보는 일 또한 그렇다. 기꺼이 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견딜 수 없어지는지 예측하지 못한다. 고통을 겪는 당사자는 주변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고 좁은 세계 안에 갇힌다. 나도 정답을 알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착각에 가깝다.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사실 정답을 볼 수가 없다.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고통과의 관계는 중독과 같다.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사고의 방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의 곁을 지키는 사람을 붙잡고 같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할 때의 문제와 비슷하다. 훈련을 받아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허우적거리면서 구하려는 사람을 같이 위험에 빠뜨린다. 아이러니하게도 함께 나락으로 빠질지도 모를 고통의 곁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적 약자가 지키는 경우가 많다. 가족 중에 경제적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 잉여 노동력으로 취급받는 주부,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계약직 직원, 아들보다 딸, 그리고 가장 마음이 여리고 따뜻하단 이유로 가장 힘든 일을 맡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 돌보는 사람 또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를 돌보는 건 엄마 몫이 되었다. 날이 갈수록 상태가 심각해지는 할머니를 돌보면서 엄마는 점점 고통을 호소했다. 너무 힘든 나머지 할머니를 탓하기도 했다. 음식을 먹고는 반찬 그릇을 그냥 놔둔 다고 조금만 신경 쓰면 치울 수 있을 텐데 그조차 하지 않는다며 할머니의 의지 박약을 비난했다. 엄마는 그게 치매 증상임을 알면서도 돌봄 노동의 강도에 압도당해 버거워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면서 기저귀를 채우면 벗어버리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엄마의 멘탈도 무너져 내렸다. 그러면서도 딸로서 엄마를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살려 감히 외부의 도움을 구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사랑과 돌봄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 차례 반복하며 설득하고 나서야 할머니를 요양원에 맡길 수 있었다. 돌봄을 맡은 사람은 때로 돌봄을 받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심연에 같이 빨려 들어간다. 고통에 처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살피고 지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 주변의 돌봄을 맡은 사람이 있다면 종종 힘들어하고 때로 미흡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탓하고 지적하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하고 부족한 점은 도와주길 돕지 못하면 돌봄의 애환을 들어주기라도 하자. 특히 고통을 당장 해결하거나 극복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곁에 있는 사람은 끝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질식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이때 돌봄을 받는 이가 돌봄을 맡은 사람에게도 그만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해 주면 서로의 곁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5장 나를 깊이 껴안다. 나의 몸 끌어안기 그녀의 걷는 모습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시마모토의 걸음걸이와 너무나도 흡사했다. 그녀도 시마모토와 마찬가지로 왼쪽 다리를 약간 휘돌리는 듯한 느낌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 스타킹으로 감싸인 예쁜 다리가 그런 우아한 곡선을 그려내는 것을 질리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 속에는 오랜 세월에 걸친 훈련에 의해 습득된 능란한 솜씨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유해의 우아함이 있었다. 하루키의 소설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에서 주인공 나 하지매는 길을 걷다가 스쳐 지나가는 여성의 걷는 모습을 보고 어렴풋하게 첫사랑으로 기억하는 소녀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가 초등학교 6학년에 처음 만났던 시마모토는 소아마비를 알아 왼쪽 다리를 살짝 저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사춘기가 가까워진 소년의 마음에는 시마모토를 향한 미묘하게 설레는 감정이 커져갔다. 애정을 가진 루는 사소한 것에도 집중하게 되는 법 하지만 그녀가 남의 집에서 신발을 벗는 것을 꺼리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다. 왼쪽과 오른쪽 밑창의 두께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시마모토가 아마도 그것을 들키기 싫었으리라 짐작해본다. 소설 속 시마모토가 다리를 저는 모습이 신체의 결합이 아닌 한 사람이 가진 특질의 하나로 묘사된 점이 마음에 끌어당겼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매일매일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축적된 몸짓에 매혹되고 온 마음으로 끌어안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다. 소설의 이 구절은 내게는 특별하게 다가왔다. 나의 몸을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징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존중이 담긴 시선을 받았다는 생각이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 책을 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나의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었다. 우리는 여행 중이었고 새로운 풍경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당시 그녀는 우아함이라는 키워드에 꽂혀서 깊이 파고들 때였다. 친구는 너는 너의 몸과 행동이 어색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네 움직임은 굉장히 우아하다고 말했다. 네 움직임이야말로 절실함에서 나오는 우아함 여유로워 보이지만 안간힘을 써서 갖게 된 몸가짐이 아니겠냐며 그녀에게 우아함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순간에도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보려는 의지나 태도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고는 여행을 하며 몰래 찍은 내 뒷모습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실험 시에 기계장치를 붙인 채 걸음걸이를 측정하고 기록하던 비틀리고 부자연스러운 내가 아닌 낭창낭창하게 흔들리며 걸어가는 맵시 좋은 여자가 있었다. 이게 나라는 걸 믿을 수 없을 만큼 꽤 괜찮은 모습이었다. 그랬구나. 나는 지금껏 사람들이 내 움직임을 어색하고 이상하다고만 여길 줄 알았다. 한데 객관적이라고 믿었던 그 생각은 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낸 어두운 환상이었다. 거기에는 완벽주의가 만들어낸 강박적인 집착이 담겨 있었다.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붙잡고 통제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럼에도 타인의 마음속에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를 바랐다. 현실은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 직면조차 할 수 없으면서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와 반응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그려보기도 했다. 내가 객관적이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무너지고 싶지 않았던 방어기제 일뿐이었다. 그녀가 우아함이라고 표현한 나의 움직임은 몸의 변형에 적응하느라 만들어진 몸짓이다. 몸은 서서히 변하고 뒤틀리고 굽으면서 통증이 심해졌고 나는 통증을 견디면서 일상의 요구와 필요에 끊임없이 타협하고 협상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몸의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터득하고 몸에 익혀야 했다. 생활의 달인이 오랜 기간 일을 하면서 터득한 효율적인 작업활동이나 운동선수가 훈련으로 다진 정교한 경기 운영 실력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의 멋진 재능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구현해는 나름의 성취였다. 기울어진 곳에서 넘어지지 않고 걷기 계단에서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지지 않기 음식을 흘리지 않고 젓가락질하기 칼질하면서 손썰지 않기 단추구멍에 단추 끼우기 길에서 별 이유도 없이 넘어졌을 때 후유증처럼 남는 창피함 빨리 떨치기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지만 결코 쉽지 않았고 오랜 세월 반복하며 쌓은 기술이었다. 사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도 못하나 싶어서 좌절하고 못나게 비춰지는 내가 부끄러워서 얼마나 감추고 싶었는지 모른다. 몸의 불편함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끌어안기 위해서는 약함을 나의 정체성의 전체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했다. 사람들은 강함과 약함을 모두 가지고 있다. 또 일관되지 않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내게도 약점과 강점이 공존함을 꼭 기억해야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몸을 애써 문화적 이상향에 맞추려고 했다. 내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신체 이미지에 집착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졌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렇게 힘겹게 얻으려고 했던 평범한 몸과 움직임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다. 지독히 아픈 시기를 거치면서 내게 요구된다고 믿었던 이미지들이 더덥다는 걸 깨달았다. 극심한 통증을 겪으며 오히려 중년의 여성 엄마 아내가 표상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을 얻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주목을 받지 않는 것, 모나지 않게 적응하는 것, 그러면서 사람들을 맞추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외부의 가변적인 평가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었고 나의 발전에도 내면의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했던 기준을 풀어서 보다 자유롭고 관대한 시선으로 스스로를 대할 필요가 있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기 위해서는 타인을 사랑하는 시선으로 안아주는 것처럼 나 자신을 애틋하게 봐야 했다. 저마다의 몸이 그으리는 행동의 궤적에는 삶의 서사가 담겨 있다. 이상해 보이는 몸짓 일지라도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삶이 농축되어 있고 그간 다져진 노력의 결실이 담겨 있다는 걸 믿게 되었다. 발목을 휘둘리며 걷는 모습이 더 이상 부끄럽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쾌한 제스처이자 삶에 뛰어들어 힘차게 치고 나아가는 발길질 이란 사실을 이제는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